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군소음법은 시행용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하고 5년마다 소음 방지와 소음 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 대책 지역 주민 가운데 소음 피해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소음 영향도, 실제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